오늘은 제11세 천년 경남과의 본성 무대에 먼저 대회사를 낭독해 주실 김연아 대회장님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하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회사를 맡은 김연아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바이러스와 현재 2년째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도시의 팍팍한 삶을 뒤로 한 채 제11회 새천년 경남가요제가 열리게 됨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가요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는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 창원시지부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책임을 맡고 있는 한보민 지혜장님께도 감사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 등 삶을 힘들게 할 때 이렇게 넓은 곳에서 노래가락 한자락을 퍼면 많이 개운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답답한 심정을 마음껏 해소하시고 즐기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이곳 창원 문화원에서 여러분들의 노래 대회를 열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행사를 준비해오신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으로서 대회사를 선포합니다. 끝까지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대회사 김연화 본인의 타이틀 앨범 우리 사랑은 한국 듣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화 대장님의 무대입니다. 별빛이 반짝이는 언어 가을 날 우리 사랑을 해요. 계절이 멈춰진 바닷가에서 서로의 손을 잡았죠. 창가에 작은 바람 춤을 추듯이 우리 사랑을 해요. 어둠이 새벽에 흘려갈 때는 서로의 눈이 되었죠. 한 자랑 빼려 버린 내 가슴은 당신 가슴에 묻고 커피야 김선이 창가에 서로의 이름을 적어 단짝이며 살아가요. 단짝이며 살아가요. 서로의 기쁨을 위해 창가에 작은 바람 춤을 추듯이 우리 사랑을 해요. 어둠이 새벽에 흘려 버린 내 가슴은 당신 가슴에 묻고 어둠이 새벽에 흘려갈 때는 서로의 눈이 되었죠. 커피야 김선이 창가에 서로의 이름을 적어 반짝이며 살아가요. 반짝이며 살아가요. 서로의 기쁨을 위해 반짝이며 살아가요. 반짝이며 살아가요. 서로의 기쁨을 위해 갈순으로 인테리어